네, 오늘은 이제 뭐 그 잭순홀 미팅이 끝났죠. 미군 그 장기적으로 이어왔던 금리를 이제 동결한 그런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2022년은 금리 인상기 그리고 2023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금리 고금리 동결기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주변의 어떤 글로벌 금융 트렌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통화가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그 시기가 되면서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상승하는 자산 모든 자산이 다 오릅니다. 통화를 제외한 그런 그 시기로 접어들면서 채권도 부동산도 또 금도 가상화폐도 다 올라오는 주식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는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동조할 수 있는 자산 가격 상승이 주가 미친 영향 또 금리 인하가 주가의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금리 하락기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이제 투자를 하는 주로 섹터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좀 맞추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그런 포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한 포트 잠깐 보면 뭐 SIS 틸일 때 여전히 뭐 60% 정도 전후에 그런 수익을 내고 있고 휴젤 국가경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2차 목표치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한정 KPS 오늘 좀 쉬는데요. 추가 상승 오늘 목표치 터치한 종군당 바이오를 한번 차트로 보고 리뷰 가고 종목 속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군당 바이오는 신고가 기록을 했어요.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차트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주 돌파가 지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다 그랬죠. 여기까지 간다. 3만 7천 원 정도 언젠이 보이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는데 뭐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종목은 이제 그동안에 시세를 낸 적이 별로 없고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후행 스펜이 여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이제 박스건 하단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대가 진행되는 뭐 이 정도 레벨 한 3만 7천 원, 4만 2천 원 사이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1년 고점을 치고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하다가 금리가 동결될 때 횡보하다가 지금 금리가 인하되는 단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금리 흐름하고는 금리의 흐름하고는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는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그런 전형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이클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이게 금리 인하 수혜주다 또는 금리 하락 수혜주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15만 2천 4백 원입니다. 종목 이름은 바로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일단 무거운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삼성물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죠.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자산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물산은 대표적으로 사업 부문은 건설 부문하고 무역 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하고 무역 부문인데 두 부분 모두가 금리 인하 수혜 섹터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또 금리가 하락하면 왜 경기가 좋아지냐면 첫째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투자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변수죠. 그다음에 소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이 늘어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들 소득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안에 저축과 소비로 구성이 되지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저축이 늘어나고 금리가 빠질 때는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 금리나 수혜주로서 수혜로 전체적인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니까 성장은 좋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다 자산들의 가격이 상승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좋은 종목 등 금리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삼성물산의 경우는 사실 실적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게 퍼가 10배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 실적이 아주 엄청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히 8%, 10% 정도 영업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후년 정도 되면 또 실적이 더 늘어나니까요.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자산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BPS라고 하는 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건데 순자산 가격이 22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이 있겠다. 자산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산주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이 종목이 건설이나 무역은 금리나 수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두 섹터 모두 결국 실적이 또 좋아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난 2월 달 고점을 아직 넘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이 라인이 넘어서게 되면 큰 그림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 하락을 했다가 금리가 이제 동결한 과정을 거쳐서 금리가 인하되는 단계에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오늘 이제 삼성물산에 보면 잇따른 재개발 수주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요 구분을 할 때 인베스먼트 왜냐하면 왜 투자라고 보냐면 여러분 건물 하나 하나 지으면 그거 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고 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번 건물 지으면 뭐 최소 30년에서 50년을 가는 거라 그런 면에서 건설은 투자라고 해요. 짓는 거죠. 건물도 짓는 거고 또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만든다고 안 합니다. 만들긴 만들지만 그걸 짓는다고 표현하죠. 집도 짓고 배도 짓는데 짓는다는 표현 공장도 어떻게 하면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짓는다고 합니다. 빌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짓는 것은 연안이 길게 진행되는 것이 이걸 투자라고 분류를 하는 거라 그런 점에서 재개발 수준은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올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이쪽이 바로 간다라고 하는 거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사직 2시공사 선정됐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현대 산업 개발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런 종목들이 금리나 수혜 가시화가 되니까 여기 제목에 이번 주 추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금리나 수혜주들을 시장이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공식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길게 2, 3년 동안 계속 금리나 수혜주 쪽에서 주도주가 형성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면 건설 경기 회복은 SOC 예산 확대가 해답인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확대할지 어쩔지 제가 물음표를 딱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도 진행이 돼서 긴축을 소위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긴축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했고 또 우리가 이번 정부 들어서 소위 재정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위 재정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융 부분의 긴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데 재정 부분까지도 긴축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몇 만에 최대폭의 감소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경기가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수 부분 쪽이 살아나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소비가 살아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사는데 일자리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가 늘어나거나 하는 경기 회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수출이 좋아져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껍데기 숫자가 그런 거고요. 실제로 체감 경기가 좋아지려면 일자리가 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SOC를 포함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과 관련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타겟 목표치는 17만 원 드리도록 하고 2차 목표치는 22만 원, 손절 나이는 13만 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는 거니까요. 2년 전에 제가 LIG 넥스원 말씀드리던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고 삼성물산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